우리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이면 꼭 함께하는 음식이 있죠. 바로 치킨입니다. 아무리 하루가 다르게 야식 메뉴가 많아져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치킨은 야식계 부동의 1위를 자랑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혼자서 한 마리 다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은 이 치킨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3분의 1 크기였다면 믿어지시나요? 현재 약 3kg 정도인 성체 닭의 무게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0년대에는 약 900g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1920년대에는 약 500g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자칫했으면 치킨 한 마리를 먹어도 배가 하나도 안 찰 수도 있었던 상황.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닭들이 불과 수십 년 만에 비약적인 크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닭이 완전히 성장해서 시장에 나가기까지 무려 16주가 필요했고요. 그 크기도 500g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닭이라고 불러야 하나 싶은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1950년대가 되면서 닭의 크기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하는데 전문가들은 닭 크기 발달의 그 시작점으로 세계 2차 대전을 꼽고 있어요. 전 세계는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며 대부분 도시가 거의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모든 나라가 황폐해졌고 제대로 된 식량조차 구하기가 힘들어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각광받게 된 것이 닭이었어요. 당시 닭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더 빠르게 사육될 수 있었고 그 비용 또한 무척 저렴했거든요. 이때부터 가금산업은 서로 미친듯이 경쟁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금산업의 전문가들은 경쟁자를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 더 빠르게 닭을 성장시키고 더 크기가 큰 닭을 만들어내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금산업에서 닭의 벌크업과 사육시간 단축을 위해 시도된 방법은 바로 선택적 번식이었습니다. 선택적 번식이란 특정한 특성이나 성질을 가진 닭들을 우선적으로 번식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방식은 흔히 원하는 특성을 강화하고 원치 않는 특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품종 전문가들은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고 더 많은 근육량을 가진 닭들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뒤 이들을 교배시키기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년간의 교배 노력 끝에 가금산업의 역사와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만한 새로운 종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종이 바로 코니쉬 크로스입니다. 코니쉬 크로스는 닭의 품종 중에서 코니쉬 종과 화이트 록의 교배를 통해 탄생한 교배종인데요. 이 두 품종을 교배한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코니쉬 품종은 무척 강인하고 덩치가 크며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슴살이 잘 발달해 있는데요. 보통 닭의 가슴살은 낮은 지방 함량과 함께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알려져 있죠. 왜? 우리도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닭가슴살 위주로 먹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코니쉬 종의 특성은 당시 단백질 원을 필요로 했던 소비자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선택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교배종인 화이트 록 품종은 빠른 성장률과 높은 사료 효율을 자랑합니다. 화이트 록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상업적 용도로 도축할 수 있는 체중에 도달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다른 품종들의 경우에는 도축 가능 체중에 도달하기까지 보통 16주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화이트 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5에서 6주 내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크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닭에 비해 성장 속도가 거의 3배가 빠른 셈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금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게 일단 빨리 성장하니까 닭의 회전률이 무척 빠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키워 공급할 수 있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닭을 빨리 키워 판매할 수가 있으니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두 품종을 교배함으로써 코니시 크로스는 코니시 품종의 우수한 근육 발달과 화이트 록 품종의 빠른 성장률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상업적 닭 생산에 가장 이상적인 품종이 탄생한 건데요. 코니시 크로스는 그 사육 기간이 너무도 짧다 보니 오죽하면 팝콘 닭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죠. 이러한 엄청난 장점들로 인해 코니시 크로스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만 봐도 6개의 무려 95%가 이 코니시 크로스 관련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적 번식을 통한 품종 개량만 가지고는 닭의 크기 성장을 설명하기엔 살짝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아무리 품종이 좋아도 밥도 먹지 못해 굶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이에 전문가들은 사료의 발달로 인한 영양 개선을 닭 크기 성장의 그 다음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성장하는 시기에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해줘야 잘 자랄 수 있잖아요. 우리 인류의 키 성장만 봐도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는데요.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1896년에 태어난 한국 여성은 평균 키가 142cm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일반 평민들은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굶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나라도 급격한 경제 발전을 거치며 국민들의 삶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게 되었고요. 국민들은 밥을 굶지 않고 조금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대한민국 여성들의 평균 키는 160cm에 진입했고 이제는 163cm 정도로 커졌습니다. 과거보다 무려 평균 20cm가 커진 셈인데요. 이렇듯 먹는 것 즉 영양은 생명체의 성장에 있어 정말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의 예를 들긴 했지만 닭의 성장에 있어서도 이 사료의 발달이 미치는 영향은 무척 컸는데요. 선택적 번식과 함께 가금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현대의 사료 공식 또한 닭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영양소를 균형있게 제공하도록 점점 개선되어 갔습니다. 과거 닭의 사육에서는 곡물과 씨앗이라든지 주로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자재나 농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공했다고 해요. 또는 가정이나 농장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을 닭에게 주는 것도 일반적이었고요. 자연스러운 방식을 선호했던 농장주의 경우에는 그냥 닭을 자연에 풀어놓고 곤충, 벌레, 지렁이 등을 쪼아먹으며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과거에 이루어졌던 방식 또한 영양 보충이 가능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영양소의 공급에만 치중될 수 있고 또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제공받을 수 없다 보니 가금 산업의 본 목적인 닭 크기 성장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가금 산업의 영양사들은 닭의 성장을 위한 사료를 개발하고자 수년간 실험을 거듭했고요. 기나긴 연구 끝에 닭의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혼합되어 있는 사료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료는 최적의 영양소를 균형있게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제 농장의 주인들은 닭에 먹이를 주기 위해 곡물과 식자재 부산물 또는 음식물을 따로 빼놓지 않아도 되고요. 닭들 또한 곤충이나 벌레를 찾기 위해 땅을 보며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사료만 부어주면 닭들은 영양 걱정 없이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농장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료의 효율인데요. 사료의 효율이 좋아지면서 농장주들은 더 적은 양의 사료를 사용하더라도 닭들에게 충분한 양의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 예를 들어 1950년대에는 500g의 닭고기를 생산하는데 약 1.5kg의 사료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사료를 주게 되면 500g의 닭고기를 생산하는데 단 700g의 사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기존 대비 사료를 절반만 사용해도 같은 양의 닭고기를 생산하게 된 건데요. 이를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을 바꿨더니 리터당 10km였던 연비가 갑자기 리터당 20km로 바뀐 셈이에요. 차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겠죠. 이렇듯 닭의 성장에 최적화된 사료 개발은 닭의 크기 성장과 농장주의 사료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품종도 개발하고 사료도 개발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변칙적인 날씨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성장을 저해하며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높은 온도는 닭에게 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사료 섭취량 감소, 성장률 저하, 알 생산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고요. 반면 추운 날씨는 닭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알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습도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너무 높은 습도는 호흡 문제를 일으키거나 질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습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호흡기 문제와 먼지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닭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닭 크기 성장에 방해받다 보니 가금 산업 전문가들은 닭을 사육함에 있어 외부의 변수들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닭 사육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산업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자유방목 형태의 사육 방식에서 실내 시설에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으로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보는 양계장의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닭들은 실내 보호 시설로 들어옴으로써 혹독한 날씨 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고요. 혹시 모를 외부의 포식자들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닭들의 사망률을 크게 줄이게 되었고 일관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현대의 사육 방식에서는 닭 사육장 내의 조명까지도 닭 사육에 최적화되어 제공되고 있다고 해요. 닭 사육에 있어 조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조명은 닭의 생리적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닭은 긴 낮의 길이에 반응하여 더 많은 알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농장주가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일정한 길이의 낮을 유지한다면 이 농장은 연중 안정적인 알 생산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조명은 닭의 크기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보통 닭은 햇볕을 쬐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더 많은 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배고파진 닭의 식욕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현대의 양계장에서는 조명을 조절하여 닭들이 더 많은 사료를 먹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은 사료를 먹은 닭들은 먹은 만큼 살이 찌게 되고 크기도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닭 사육 환경의 산업화는 닭의 크기를 성장시키도록 사육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닭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 또한 닭 크기를 키우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세계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저렴하면서도 풍부한 단백질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패스트푸드 문화의 증가는 닭고기 수요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햄버거나 피자 메뉴를 보면 닭고기가 빠짐없이 포함된 건 물론이고요. 그냥 닭을 튀겨서 판매하는 치킨 또한 인기가 엄청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가금류 산업은 점점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닭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적은 사육비에 더 큰 닭을 얻을 수만 있다면 가금 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좋을 수 없을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 인류의 닭에 대한 애정은 닭의 크기 성장을 이끌어내는 큰 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작았던 닭들이 어떻게 벌크업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치킨을 먹을 때는 치킨 양이 작았을 때 빼고 크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지금 우리가 먹는 치킨이 역사상 가장 큰 크기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지금도 가금 산업에서는 더 나은 품종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닭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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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